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로 13번째 동결을 했더라고요. 고민이 많은 모양이죠? 지금 국내 경기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올해는 어쨌든 간에 수출은 괜찮은데 내수가 좋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금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수도권 중심으로 어쨌든 집값 상승이 다시 불이 붙은 상황이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지금 굉장히 빠른 상황이어서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와 금융안정. 금융안정 측면에서 빨간불이 좀 들어온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값이 이렇게 요즘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것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 중의 하나일 텐데 실제로 이 영끌 투자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이 가장 쌀 때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영끌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저희 가계부채 올리는 원인인 것 같고요. 가계부채 보면 1분기에는 늘어나는 폭이 3조 정도로 좀 줄어들었다는 것 같고요. 2분기부터는 이제 다시 가계부채가 13조 8천억 늘어난 상태여서 가계부채가 보통 이제 한 달에 3, 4조 정도 느는 거 뭐 이런 거는 예전에 저희가 흔히 보던 일인데 이게 막 5조, 6조 느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아, 이게 저희가 2021년에 한번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결국 영끌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끌을 했다 샀다가 빚 많이 얻어서 샀는데 집값이 또 떨어지니까 크게 손해보고 파신 분들 또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공급 이슈, 수도권 중심에 향후에 공급이 좀 끊길 거다 이슈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9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라는 것이 들어오게 돼서. 바로 다음 달이죠. 네, 대출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그러면 지금이 집을 살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몰리고 있는, 단기적인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면 가계부채 급증세도 좀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한번 이게 약간 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랑 주택 가격이라는 게 한번 불이 붙으면 약간 더 굴러가는 경향이 있어서요.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도 이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 저희가 88부동산대에서 공급 대책이 한번 나왔고요. 공급 대책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정책이 또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도 오늘 이창현정 총재가 했던 얘기가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가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것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정책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물가나 환율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았는데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물가 상승률을 2.6%까지 7월 기준으로 떨어졌기는 했고요. 하지만 아직도 2%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목표에 오고는 있지만 천천히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도 최근 들어서는 1,300원대 초반 1,330원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환율이라는 게 사실 결국 우리나라의 펀더멘탈도 여기에 담고 있는 거라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도 낮추고 KDI도 낮추고 그리고 글로벌 IB들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경기 전망이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환율 자체가 급격하게 1,200원대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좀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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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